하아미 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민요술 가사협 1500년대구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차조 한섬을 쓴다. 이렇게 나와있구요. 녹 세건을 물에 담갔다가 차조 세 말로 밥을 지어 미술을 한다. 대개 세 번을 다 넣게 되면 다시 차조 한 말로 밥을 지어 미술에 넣어둔다. 이들밤이 지나 밥알이 떠오르면 마실 수 있다. 조리법입니다. 미술 1 누룩 세근을 물 세 마리에 담가 놓는다. 차조 세 말로 밥을 지어 누룩 물린 물에 넣는다. 더술 1차 다시 차조 세 말로 밥을 지어 앞서 미술에 넣는다. 더술 2차 또다시 쌀 세 말로 밥을 지어 앞서 미술에 넣는다. 더술 3차 다시 쌀 한 말로 밥을 지어 앞서 미술에 넣는다. 이틀 밤이 지나 밥알이 떠오르면 마실 수 있다. 이렇게 나가겠습니다. 보호 4차 다시 쌀을 남는다. 상의로 2차 다시 쌀을 타는다. 상의로 2차 다시 닫은다. 3차 다시 고생하는다. 4차 다시 열어. 5차 다시 한 말로рут다. 감사합니다.